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의무를 적극적인 권고로 바꾼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풀렸습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축제, 체육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전북에선 지난주 7,6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중순 3만 4천여 명,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줄면서 두 달 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최근 나흘 동안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늦은 가을과 초겨울 사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고 독감과 동시에 유행할 거란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부터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지역축제도 잇따라 열려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 가능성이 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며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소윤덕입니다.